LG의 여왕 가수 이미자 씨가 대중음악인으로는 처음으로 최고 등급의 문화훈장인 금관문화훈장을 받습니다. 지난 1959년 19순정으로 데뷔한 이미자 씨는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약 2500곡의 노래를 발표해 한국 대중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았습니다.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.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. 어렵지 않죠?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.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